안녕하세요 미티미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 하루종일 제가 이걸 샀어요 뭘까요? 제목 이미 읽으셨죠? 뮤직박스에요 귀엽다 이걸로 음악이 나와요 즐거운 집이 많았어요 중국어 제목은 중국어네 아 영어! 아 영어도 있어 다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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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행복불태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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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행복불태 지고 싶다 왜 이렇게 소리가 나요? 행복불태 잘 들리세요? 음... 뭐야 처음에 들었어 이거 망가졌어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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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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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알지? 이제 알겠어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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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다행스러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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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I'm so sorry! Here we go! 3, 2, 1 2, 1 1 2 2 3 2 3 3 6 오마이갓 아름답다 또 빨리하게 아 재밌다 귀엽다 또 하고싶다 어.. 장면 메모리? 메모리야 메모리 메모리 앙 imo온이레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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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? 메모리! 바이... 캣? 하이... thank you! bravo! 오! 오! 내 손! 오! 재밌다! 제가 하나 더 재밌다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! 이 노래 너무 좋아! 피 났어? 여러분 이 노래 맞춰보세요! 한 번 더! 한 번 더! 흐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ere we go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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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제 저는 노래 직접 만들 거예요 일단 좀 샷다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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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니 잘 들으면 강남스타일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마지막 노래에요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에요 일단 가실 때 가실 때 가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그림도 가실까? 그 때 가실 때 가실 때 가실 수 있어요 이리 와요 그림도 가실 때 가실 때 가실 때 가실 수 있는 거 가지 별로 어렵지 않지만 시간 좀 많이 걸려요. 근데 엄청 재미있어요. 엄청 재미있어요. 정말요. 뮤직박스 너무 좋아해. 기분이 좋아졌어요. 노래 못하지만 아 또 있는데 하나 둘 일곱 여덟 어 여덟 아홉 아홉 개 남았어요. 크리스마스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도 있고 키즈노래 이런 영상도 보고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좋아요 많이 받으면 part 2 만들게요 노노노노노노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클릭해주시고 제 squared까지 팔로우 해주세요.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뵈요. Bye! Happy birthday to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